마다라 이게 또 욕하는돈 마다라 차단하고 마다라 이거 저긴데 파타야헬인데 두시간정도 모니터 뭐한거 아닌가 어스럼 마다라 왔죠 지금 애왔어요 지금 자 땅꾼파티최고 국군님 여기에 뮤리에르님 먼저 놀이나요 아니 이거는 왜 파콜이죠 유인 아 유인같은데 자 음 아니면 지금 한번 가볼까요 다엘마을 쑥 여기 병력을 좀 숨겨놓고서 에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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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여기 음 이쪽에 여기 숨겨놨죠 카인서버 여기 여기 있죠 또 이렇게 이렇게 음 이거는 뭐 나쁜건 아니에요 지금 그죠 요렇게 제대로 지금 에 작전 짰어요 지금 이 국군님 파티가 이제 치고서 인원이 좀 한파티로 모자라는 것처럼 교전해서 이제 밀릴드듯이 파콜하고 이거 여기 여기 계단 위랑 좌측 여기서 이제 교전하고 아 맞아맞아 이거 괜찮아요 자 이게 통할지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가보고 쌩쌩님 있구요 여기 여기 붙었죠 뮤리에라님 자 이쪽에 꽃바니님 있구요 리호님 이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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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쌩노 자 이렇게 자 누울바에는 어차피 그 파티들이 이리로 다 오는게 이게 좋을거 같죠 파타혈도 에 여기 아니면 이렇게 에 밀리듯이 일단 파콜하고 다시한번 가하라 가하라님인데 이렇게 해서 따라오기를 유도하나 에이 이거 이거 걸린거 같죠 지금 파콜했어요 자 걸려든거 같죠 지금 파켈 여기여기 이쪽이쪽 꽃바니님도 없고 와 이거 처음에 초반에 당했어요 맥저풍님있죠 여기 저게 핸드폰 어디죠 아 피아투스님 신변이요 아 여기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파켈 자 꽃바니님 지금 부활 됐구요 파타혈은 뭐 지금 여기여기 파콜했을때 최대한 빠른 속도로 무너뜨려야되는데 테란파티를 파콜한파티를 아 이게 진영 잡았는데요 위쪽 계단쪽 파켈리 자 엘터님 엘터님 아래쪽에 있고 여기여 묘리애르님도 파타혜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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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졸네 어센 들어갔구요 텔포쪽에 엠 이쪽 샥시장님 있고 국구님 볼까요 땅콩파티친구 받고있는 국구님 파티인데 호호님 있구요 샥시장님한테 힐이에요 힐 힐 매초풍님 마교대왕님 노리고있죠 좌측 좌측 뮤리애르님 야 여기가 지금 자 이런나 아주 기습적인 후미 외곽교전에 굉장히 있는거같죠 뮤리애르님 자 설폭누구 파타혜님도 누웠는데 자 태풍님 뮤리애르님 에이 지금 노리고있어요 뮤리애르님 자 이쪽에 엘터님 악마를 님로리고요 유니크님 실용쌍비 3호빈 칭호받고있는 유니크님 국군님 놀이죠 견제를 하고있다 유니크님 파티는 국군님 비아투스님 놀이고요 국군님 파타님 파티 무적인데 아래쪽 파타님 아래쪽이죠 악마를님 놀이고요 시가님 있어요 여기 너구리 사육사친구 바꾸는 시가님 너구리와 함께 힐을 하는데 지금은 너구리가 안보여요 힐 힐 힐 힐이고 마다라님한테 힐이에요 제일 위험한 문이 지금 마다라님이다 이렇게 판단한거죠 시가님은 악지님이 여기서 죽고 마다라님 노리고 있어요 여기 악지님이 이쪽에서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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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라님의 저기 화살이 맞고쳐있죠 지금 배꼽이 있는데 화살이 하나 지금 박혔어요 하사님 뭐 노리죠 이쪽에 악마롤님 아니 악지님 파타님 계속 노리네 이쪽에 여기 파타님 누가 혐의 이건 이건 아닐테고 다시 리호님 노리죠 자위보님 자위보님 계단 쪽에 빡혈 단단하게 포진되어 있구요 초절정 거시기님 계단 쪽에 누웠구요 아 이제 누운것 같아요 이쪽에 마규대왕님 까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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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구슬님 부활 되셔서 사안은 이제 일어났구요 앤허스까지 하고 설풍님 부활하는거 같죠 마규대왕님 자 유니컴님 일단 누웠고 이쪽에 닥허조님 저 쥬우순님 쥬우순님 크다라나 이쪽에 자 GA 쇽쇽 님은 신비용 님 노리고 뿌 뿌 님 미리구설 님 지원이에요 쌩쌩 님은 쇽쇽 님을 쇽쇽 끼릇 이건 아니고 끼릇끼림은 아니겠죠? 짱짱 님 시리에 마다라 님 계속 끼리죠 마다라 님은 누구 노리죠? 깍뚱이 님 노리고 있고 여기 깍뚱이 님 여기죠 바로 앞이에요 다크존 텔레포트 장치를 누르나요? 다시 한번 가는데 다크존 거시가 뿌 뿌 님 노리고 있고 좌측 좌측 엘토 님하고 송스 님 주우주 님 주우주 님 잇츠파트 님 단단타 님 까지 여기 있죠 단단타 님 누구를 노리죠? 여기서 여기서 제가 깍뚱이 님 노리고 있구요 자 글 꼬봉이 똘 꼬봉이 마다라 님 마다라 님을 굉장히 노리는데 여기 마다라 님 여기서 설폭 님 잔리키타 님 노리고 있어요 신룡 쌍기 칭호받고 있는 잔리키타 님 누구를 노리죠? 누구를 노리 짱나 님을 노리나요? 축부하고 있죠 짱나 님이? 자 썰풍 님도 노리고 예의 천지네 좀 오지어 오지어 이쪽 오지어 밖어리 여기 뮤리 앨런 님 자 트리퍼 쪽에서 일단 뒤쪽으로 돌아가는 인원들이 있어요 러브르 님 자 이분이 저쪽 돌아가자 지금 한여름 님 샥샥님 놀이구요 샥샥샥님 샥샥님 놀이고 이 자식아님 여기 조금 이쪽에서 에 지금 유레르 님이 지금 공격하고 아 여기여 여기 자 키스패자 한번 조절정거 시기님 놓고 짱 놓고 아 힐러진이 지금 이쪽 짱이 놓고 에 마케대왕이 까지 여기가 여기가 밀리는데 에 여기까지 빙 눌러있어 자 파케를 지금 밀린 모양 파타인이 밀린 모양인데 음 작전은 처음에 좀 좋았는데 연기력도 괜찮았죠 국군님 그 파티가 당하는 것처럼 계속 위급한 상황에서 파콜 이렇게 조절정거 아 이거 왜 따로 오죠 왜 아니 지금 지금 이거는 전체가 왔다면 나쁘진 않아요 아니 이거는 지금 마타라님 놀이구요 니키타님 파타님 놀이고 아니 전체가 오는게 아니고 아 이거는 지금 파타야를 지금 아 지금 이 이 지금 전체가 왔다면은 먼저 그 철수하고 남은 병력 일단은 화력 집중해서 지금 한번 어 교전상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상하게 따라왔어요 아 이건 파콜 신전을 일단 가보죠 예 여기 심전까지 따라왔나요 아 짱난 일이 없고 지금 두풍님 아 이거는 음 한번에 오는게 나은데 이렇게 너무 부산된 병력이 이런식으로 다 하는건 별로 안좋은 모양인데 예 여기 까 또 자 여기 여기 자 예 여기 지금 왔어요 예 그렇죠 진작 이게 좀 이런식으로 지금 전체가 오는게 훨씬 낫는데 샤키샹 잔리키타님 놀이구요 힐룡쌍기 잔리키타님도 누구 놀죠 너구리 사육사치고 맡고 있는 시관님 놀이구요 힐러부터 한번 노려보는거죠 마다라님 기스킬이예요 학검님 놀이죠 학검님 여기 서있는데 음 여기요 음 이렇게 서서 지금 뭔가 히트하는 것도 같고 음 매초풍님 국군님 놀이죠 땅콩파티 치고 맡고 있는 국군님 파티 파티님 누웠고 아 여기가 지금 음 마다라님이 깊숙해 여기 왔죠 여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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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삥 돌아가는 돌아가는 돌아가는데 국군님 볼까요 이쪽에 하늘 이건 아니겠고 다시 다시 자 이 파티가 이제 빠졌죠 지금 다크존 님 있고 메초풍님 태풍님 노리고요 저 텔퍼 저 텔퍼 텔퍼 쪽도 지금 교수원인데 설풍님 놓고 엘터님 있죠 지금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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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나님 짱나님 자 여기 있구요 저 엘터님 다크존 님 노리고 설풍님 설풍님 아직 노리겠죠 자 유니컨님 실룡 쌍기 사모님 신고밖고 유니컨님 엘터님 노리죠 저쪽 저쪽 엘터님 계단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어 서루님 설훌 님 한여름 태풍님 노리죠 어 이쪽에 이 파티 메초풍님 꽃바니님 하쌰님 쇼쇼님 쇼쇼님 비오님 아 여기 자 지금 여기 국구님 이 파티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파티가 어 요거는 이제 카이 서버 홍치님 노리고 여기서 한번 찔러는데 또 흑검님 자 비오님 내추럴 센스님도 없고 지금 부활수습되고 초절정과식이님 수습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아 이쪽 누범님 넣고 아 여기 계단쪽인데 여기는 지금 계단 위쪽이죠 지금 뽀뽀님 있고 단미님 파타님 누리오죠 악취님 네 파타님 계속 점사인데 아 여기 파쿨 파쿨이 한파티 잔미키탄님 일단 누룩 이거 한파티가 파쿨 했기 때문에 여기 여기 지금 자 유니큰님 자 이미 파쿨 했구요 다시 오기 전까지 빠르게 밀면은 전체가 지금 밀릴수가 있죠 합리하는것 같은데 다시 왔죠 파타혈 신비언님 악취님 미래우슬링님 서론님 이쪽까지 파타혈 자 리호님 옥시님 메초풍님 띠띠님 누리고요 원단님도 없고 저쪽도 저쪽 약쌍님 하고 지금 저쪽이 저쪽 쇽쇽님 하쌍님 누리고 피오님 서론님 누리고 있죠 파티할토 구리엘님 노릴때는 이제 아프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변님 찔러는데 단단템님 찌르고 있어요 미래님님까지 아마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요 여기 단단템 지금 다 구렸네요 완전히 흔힘하고 같이 우측 우측 여기요 옥신예 매척풍님 이 파티 국군님 파티 노리는데 예 견제 완전히 견제인데 이 파티 국군님이 땅콩 파티가 그동안 사실 굉장히 전면접 파티 역할을 해줬는데 매척풍 쇼즈님 노리고요 아 이런식으로 지금 여기 막혀있어요 쇼즈님이 계속 노리지만 쇼즈님이 띠띠님 옥신님 노리고 저기 되면 이제 이게 나머지 파티 들이 지원을 가져요 이렇게 재간용이님 찬리기타님 예 여기 시가님 누웠고 힐러가 누웠어요 지금 너구리 사육사 직업받고 있는 시가님 서노님 누웠고 예 이쪽이 누웠고 저기 버쳐주는 동안 다른 쪽을 밀고 이렇게 쭉 가는데 그렇죠 이렇게 갈 때 여기가 이제 못 버티고 전체가 이제 밀리는 모양 나갑니다 띠띠님 누웠고 아 이제 누웠어요 또 응 가을아님 경찬 삼걸 칭호받고 있는 가을아님인데 밀린 모양이고 바퀴를 밀은 모양이죠 교전을 지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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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전 지금 시작됐어요 에쁜 뻔입니까 비오님 있죠 아 여기여기여기 무버님 누웠고요 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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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 텔포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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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쪽 아 여기 지금 완전히 붙었는데 전면전 삭상님 삭상님 비오님 있구요 쌩쌩님 파티 무적이죠 구쿠님 이파티 다크조님 놀이구요 자 유니크님 사모허미인이죠 실룡쌩기 유니크 엘터님 누웠고요 아 전체적으로 이쪽 에 잔잇기타님 좌측 있죠 여기여기 엘터님 놀이구요 주짐도 없고 여기 태풍님까지 눕고 아 여기여기 음 투토워에요 지금 에 여기까지 지금 무너졌어요 지금 이쪽이 텔포쪽 가는데 이 텔포쪽 가는데 어 也г SPO가 계속금 민원교전 나오는데 음 자 이런 지금 어떻게 되죠 양쪽 예 cyne SPO AP特 E. 사살좀교전인데 마교대왕이 여기 아래아래 여기 시원한데 지금 오늘 교전이야 여기 지금 사살림 죽어도 사살림인데 한 번 죽음을 각오하고 한 번 공교를 노려봤는데 안 통했어요 아 이건 비범님인데 지금은 기습공격이 포착됐어요 아 이거 한 번 노렸죠 아 가라앉네 이게 통하나요 통하나요 아 지금 통했어요 지금 악진님 누웠고 고프님 참 미인분이라고 했죠 전에 응 아닌가요 털복근육질분이라고 하셨나 털복근육질분이라고 하셨나 맞아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요 그럼 민 미인이고 열심이 역시 미인분은 뭔가 틀리죠 와 풍요방송을 시청하면서도 각서브 캐릭터를 만들어서 무언가 방송에 도움이 될만한 거를 끊임없이 좀 찾고 그거 해 고프님 그 세심함 매니저 조건 중 하나죠 왕호풍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 그죠 그게 없으면 뭐 그렇게 못하죠 감사하고요 어쨌든 뻔하죠 에이 기습이에요 기습 자 이건 사살림 죽어도 사살림인데 제가 한번씩 흔들는데요 왔죠 왔어요 아 기습이에요 지금 이 파티가 사살림용으로 찌르고요 자 타이밍 자체는 기습 타이밍 잘 잡았어요 지금 파타열도 뮤범님 비우님 놀이고 아 여기 자 그러나 지금 다크조님 에이파티 한번 에피아투스님도 여기 지금 오는데 한 파티 더 왔어요 자 일단 꿈나라님 다크조님 놀이 아 역시 이쪽 이쪽 여기서 뮤범이 다시 놀이고 창공의 손에 있는 놀이죠 활데이 에이 지금 아 이거는 이거는 자 이쪽 훈이쪽 기습은 안 통했죠 자 기습은 좋았는데 빡혈도 지금 지원 자체가 빠르게 됐죠 이탈포쪽 다시 왔죠 쿠쿠님 아 이거는 지금 지금 여기 두 파티인데 자 악재님 놀이고요 아 차라리 아까 그 같이 음 왔으면은 모양상 더 낫는데 기습할 때요 아 지금 여기 더 와요 더 와요 다크조님 여기 있죠 쌩쌩님 쭈쭈님 쭈쭈님 놀이고 국부님 자 리호님 놀이고요 아 이거는 지금 한 파티 자 파타에 에 더 왔죠 왔어요 지금 탕하님 놀이고요 에서로님 있고 깍둥이님 놀이지 에 텔포쪽으로 갔는데 파콜 파콜 파콜했고 지금 에 에 지금 단단테님 혼자 에 죽기요 에 가을하님 한번 찔렀어요 지금 에 주배님들이 와 이거 통했죠 지금 주배님 누웠고 짠리키카님 여기요 에 에 그러나 이게 에 가을하님도 누웠어요 경천삼과 가을하님 아 무법님이 지금 계속 자 무법님 공격이 지금 안통해요 기습공격이 자 가을하님은 지금 어 기습공격 지금 통하는데 가을 가만히 가을